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위세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일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군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두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여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켰죠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고 이제 3일 수요에 배해왔습니다 성경의 역사적인 흐름으로 보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 그렇게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령에 임재한 그 소위 이른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것이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가 되는 날을 말해요 주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주일에 부활을 하시고 그 다음 샘을 해서 50일이 되는 그 해 그때에 이제 성령이 강림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이제 언제 승천을 하십니까? 주님이 승천하신 날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을 입당해 계시다가 이제 승천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있다가 승천을 하시고 10일이 더 있다가 성령이 내린 거죠 성령 임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승천과 성령 강림 사이에 열흘이라는 공백이 있어요 그 열흘 동안 뭐 했을까요? 열흘 동안 승천하신 모습을 제자들은 다 봤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다 봤고 그 제자들은 이제 성령께서 임재하실 것이다 성령이 강림하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일이 있는데 그 10일을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기도했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마가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무리들 제자의 무리들이 모두 모여서 120명 정도가 모여서 마가 다락방에서 이제 성령이 임하기를 열심히 기도한 겁니다 그렇게 열흘 동안 기도한 이후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10일이라는 기간이요 기도를 했는데요 만약에 그 120명의 마가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하지 않았다면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강림은 이미 구약의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해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죠 내가 너의 영을 부어주겠다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 영이 임하면 자녀들이 장례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볼 것이다 영이 임할 것이다 성령을 분명히 구약에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의 성도들이 꼭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건, 그 행위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분명히 성령은 임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있죠 그럼 기도를 도대체 왜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현대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죠 자녀들이 잘 되길 분명히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미 알고 계셔요 무엇이 독인지,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딱 주실 겁니다 생선을 달랐는데 뱀을 주겠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좋은 것을 분명히 예비하시고 다 주실 것이니까 우리에겐 이런 질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알아서 다 주실 텐데 왜 기도해야 된다는가? 되냐? 이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기도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있거든요 분명히 10일 동안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들이 기도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기도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요 왜냐하면 성령의 임제를 구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 중에 사건 중에 이 마띠아를 뽑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 기도의 목적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띠아라는 사람을 사도로 뽑게 되는 장면이거든요 사도라는 것은 열두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할 때 분명히 제자들을 열두 명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열두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죽었죠 누굽니까? 가론 유자죠 자살해서 죽었어요 열한 명 됐습니다 지금 상황은 일단 열한 명입니다 이 열한 명인데 이제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아서 열두 명을 채웠다 뭐 이런 겁니다 마띠아를 뽑는 이 과정이 사실은 좀 특이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왜 굳이 열두 명을 채워야 하는가 이겁니다 열한 명이면 왜 안 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기로 약속하시고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임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돼요 열한 명이면 그 사역 못 감당합니까? 한 명 때문에 그게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일에 숫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열한 명이어도 분명히 할 수 있잖아요 왜 한 명을 채워야 되는가? 마치 열두 10이라는 숫자에 뭔가 강박이 있는 것처럼 한 명을 왜 굳이 채워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또 특이한 점은요 뭐 어찌 됐든 간에 열두 명을 만약에 채우고자 한다면요 그 추가되는 한 명을 뽑는 방식이 좀 이상합니다 정말로 열두 명이 중요하다면 그 한 명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채워야 됩니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신중하게 뽑아야 되잖아요 그 한 명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뽑았습니까? 제비 뽑아보았어요 그 한 명이 그렇게 중요한데 어떻게 제비를 뽑습니까? 제비가 무엇입니까? 운에 맡기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가려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될 대로 되는 식으로 제비를 뽑았다는 겁니다 사도를 뽑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라는 것은 말씀의 능력을 평가한다든지 전도에서 어떤 선교의 열매를 본다든지 사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영성을 본다든지 이렇게 리더의 자질을 평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평가 기준이 없고요 그냥 제비 뽑았어요 굳이 왜 12명을 채우려고 했냐라는 부분과 그렇게 채우려면 왜 한 명을 제비를 뽑아서 선정을 할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굉장히 특이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모든 의문은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요 그 메시지를 발견하면 되거든요 사도 한 명을 뽑기 위해서 이 마띠아라는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먼저 일어나서 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먼저 일어나서 이 11명밖에 없는 이 사도를 보고 한 명을 더 채워야 된다고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베드로는 10이라는 숫자의 강박이 있어서 한 명을 채우고자 한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왜 한 명을 채우고자 했냐면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시작 10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10편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갑자기 일어나서 우리 10이라는 숫자 맞춰야 돼 그러니까 뽑자 이런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구약에 보니까 이런 예언이 있더라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꺼내는 겁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어 이거 가룬유다에 관한 말씀이야 가룬유다 예수님을 배신해서 그렇게 자살해서 죽었잖아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되었고 거기 거하는 자가 없어 아무도 그와 함께 하지 않지 바로 가룬유다의 그 예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지금 말씀을 갖고 온 겁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가지고 보면서 덧붙이죠 10편에 보니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어 이거 이뤄야 되잖아 베드로는 10이라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숫자의 강박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12명의 그것을 채워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띠아를 뽑아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제 한 명을 뽑아야 돼요 그 뽑아야 되는데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제비뽑기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제비뽑기 방식이라는 것을 겉으로 보면 굉장히 성의 없고 뭔가 무작위로 아무나 뽑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제비뽑기를 언제 했습니까? 두 명의 후보가 나온 이후에 했습니다 그렇죠?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 두 명의 후보가 나온 이후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럼 이 두 명의 후보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두 명의 후보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거의 120명 정도가 모여 있습니다 이 120명 정도가 모인 상황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열두사도 한 명 더 뽑아야 된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명이 나왔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지금 사도를 뽑는데 그 12명의 사도를 뽑는데 어떻게 아무나 그냥 두 명을 세워버립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사도를 뽑는 것은 그들의 리더를 뽑는 것이었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었기에 말씀에 능통하고 말씀에 능통하고 영적인 권위가 있고 모든 사람이 볼 때 인정받을 만한 사람 두 명을 세웠을 겁니다 그 두 명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대화가 오가고 왔을 거고 많은 회의가 일어났을 겁니다 분명히 엄청나게 노력하고 누가 좋을지 서로 물어보고 이야기하면서 최종 후보로 두 명이 올라온 겁니다 그것이 요셉이었고요 마티아였습니다 그 노력 끝에 이 두 명이 올라온 거예요 이 두 명 그렇게 해서 두 명이 올라왔다면요 사실은요 누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120명 중에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그렇게 두 명을 올렸으니 누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둘 다 훌륭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회를 감당하기에 충분했어요 그런데 둘 중에 어떻게 뽑아야 됩니까? 그냥 뽑을 수 있나요? 아니죠 그것 또한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죠 24절 말씀이죠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25절 봉사와함이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두 명을 최종 후보로 올린 다음에 이제 120명 사람들이 어떻게 뽑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두 명 올렸습니다 이 두 명 저희가 볼 때 모두 훌륭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정받는 이 두 명입니다 그런데 이 두 명 중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을 알려주세요 이 기도한 겁니다 이 기도를 하고 무엇을 했습니까? 제비를 뽑은 겁니다 제비를 뽑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초점이 무엇인가입니다 제비를 그냥 뽑아도 돼요 그렇죠? 두 명 후보가 나왔는데 우리 그냥 제비 뽑읍시다 하고 뽑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뽑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뽑았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고 뽑는 것과 기도를 하지 않고 뽑는 건 결과로는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둘 다 제비 뽑는 것으로 결론이 끝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마띠아인지 요셉인지 누구를 뽑혀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있죠 시선이 고정됐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고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누가 뽑은 것으로 여길까요? 하나님이 뽑은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라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결론이 난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적이 없습니다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뽑겠죠 아 그냥 뽑혔나 보네 이렇게 해석하고 만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기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결과 때문이 아닙니다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는 목적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이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의 시선이 거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과정을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 진행되다가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죠 그러면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내가 이 배우자랑 결혼을, 저 배우자랑 결혼을 선택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선택은요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것이 옳고 옳지 않듯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사람의 주인이 무엇인가 관점이 어디에 있는가 이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관점을 두고 하나님께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마띠아를 뽑는 이 과정 속에서 마가의 다락방 모든 성도가 경험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제비 뽑아 마띠아가 사도로 뽑혔습니다 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마띠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구나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 이 기도의 목적을 알려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과 이유를 알려주시지 않으면요 성령의 임재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성령이 임재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펼쳐졌습니까? 혀가 꼭 끌어졌어요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엉뚱한 말이 막 나와요 방언이 나오잖아요 외국 말이 막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현상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현상 뭐라고 할까요? 미쳤다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우리 술 취한 거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기도하지 않았으면 기도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해석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띠아를 뽑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줬어요 기도를 통해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고백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성령의 강림이 일어난 이후에 정말로 이상한 일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그 계획에 함께 하자는 겁니다 나 혼자 하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 그 한 영혼과 함께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면서 내 일에 동참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며 친밀하게 나아갈 때에 내가 아는 모든 선택과 내가 아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도로서 우리는 동참하는 겁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식으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십니다 때로는 문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정말 힘들고 답답하고 그런 상황이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역에 동참하자고요 그것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 음성 속에는 여전히 그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자는 겁니다 나와 동행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하는 그 진정한 연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로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시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진짜 큰 평안과 그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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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